네 아이고 여기 멋진 공룡의 머리 헤드가 보이네요 아 이거 뼈까지 보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원소스네요 자 이 원소스 아 이거는 좀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가 되기고 제 손에 한번 볼게요 와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원소스가 이렇게 살아있을 정도로 와 이게 보존이 이렇게 잘 됐네 아시다시피 뼈의 일부라는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공룡화석의 스키암과 질이 달라요 일반적인 스키암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반충류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을 가능성이 없네요 여기 이빨이고 뭔가 하나 입에 물고 있네요 이빨이고 이렇게 되어있죠 뭐 안보실죠 디자인이 그렇게 딱 되겄습니다 아주 멋있네요 이상광역보석경제일카페 한국광역보석감중냉국순무부수 대표 박윤철이었습니다